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드럼 세탁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하이얼 드럼 세탁기입니다. 1인 가구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작은 공간에 설치 가능한 제품입니다. AS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미디어 드럼 세탁기입니다. 2인 가구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셀프통 세척기능 및 퇴속 세탁기능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3위는 삼성그랑대 드럼 세탁기입니다. 24kg 대형 드럼 세탁기로 겨울이 불빨래 가능하고 삼성제품으로 AS살되어 있으며 AA 코스 연동기능 지원합니다. 2위는 엘지트롬 드럼 세탁기 세트입니다. 완성도 높은 드럼 세탁기로 하부 미니 세탁기 포함되어 있어서 아이 있는 집이나 신혼가전으로 좋고 엘지 제품으로 내구성 우수합니다. 1위는 삼성 드럼 세탁기입니다. 가장 입이 좋은 드럼 세탁기로 일반 가정용으로 쓰기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삼성제품으로 AS살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